로컬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 만 달러를 제공하는 리베이트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인데, 리베이트를 받는다고 해도 워낙 차 가격이 비싼 데다가 충전소도 찾기 힘들다 보니 운전자들 반응은 아직까지 미지근합니다. 보도에 이황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전기차 관련 대규모 리베이트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전기차 리베이트 프로그램에 30억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은 이미 주 상원과 하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오는 15일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최종 서명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구매하면 정부에서 사용자에게 주는 리베이트를 2,500달러에서 만 달러로 올리는 법안도 추진 중입니다. 이는 전기차 판매를 크게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주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오는 2030년까지 캘리포니아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난 1990년의 40%까지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전기차 신차 등록은 일반 자동차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신차 등록 대수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전체 신차 등록 대수의 4.8%를 차지했습니다. 전기차 중에서는 테슬라 전기차가 67% 증가하며 가장 높은 신장률을 보였고 리산, 기아, 토요다, 쉐브레 등의 순으로 많이 팔려나갔습니다. 한편 아직 전기차 이용이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일단 전기차 가격이 비싼데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리베이트가 있다 하더라도 리스에만 적용되고 차를 구입할 때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큰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또 충전소가 충분하지 않고 충전을 해도 주행거리가 짧아 불편함을 호소하는 운전자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IT기업 밀집 지역에는 그나마 직장에 전기차 충전소가 마련돼 있지만 LA 하닌타운을 포함해 LA 일대의 충전소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등록되는 전기차를 2025년까지 150만대로 늘리고 2030년까지는 400만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현재 캘리포니아준의 전기차 수는 30만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RKTV 뉴스 이황희입니다. 연방우정국의 우표와 통상우편물 등 서비스 요금 인상폭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우정국은 우표 요금과 통상우편물 요금을 20% 인상한다는 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인상안이 승인될 경우 우표값의 경우 현 49센트에서 60센트로 인상됩니다. 우정국의 이같은 결정은 우편물 감소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은퇴와 퇴직자들의 건강비용까지 떠맡긴 연방의회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이 때문에 우정국은 서비스 인상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함과 동시에 우편물 요금 상한선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하는 탄원을 우정국 심의위원회에 접수했습니다. 우편물 요금 상한선 해제 여부는 이번 달 안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한편 우정국의 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잡지 등 인쇄산업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LA 한인회가 오는 11월에 열리는 연례 기금 모금 행사인 헤리티지 나잇을 한복과 그랜트 어워드라는 두 가지 주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통의 복인 한복을 주제로 한 패션쇼와 다양한 봉사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전달식이 마련됩니다. 자세한 내용 조한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회가 창립 55주년을 맞아 오는 11월 17일 연례 기금 모금 행사인 헤리티지 나잇 행사를 LA 다운타운 호텔 인터콘티네탈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의 키워드는 한복과 그랜트 어워드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LA 한인회는 이번 행사를 한복의 날로 선언하고 싶다며 모든 참석자들이 가급적 한복을 착용한 상태로 기금 모금 행사는 물론 한복 패션쇼를 감상하며 한국의 전통 의복을 통한 한류의 이미지를 극대화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한복을 입고 오는 날로 정말 한복 우리의 의복을 정말 자랑스럽게 입고 모든 사람들이 또 서로 즐길 수 있고 그 다음에 한류를 한복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기치를 올리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이번 한복 패션쇼에는 한인사회 구성원들이 모델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LA지역 봉사단체의 맏형단체로 LA 한인회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타 단체를 지원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그랜트 어워드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랜트 어워드를 한인 커뮤니티 봉사단체뿐만 아니라 타 커뮤니티 단체에도 문호를 개방해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시스템 구축의 디딤떨로 삼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LA 한인회는 헤리티지 나잇 한복 패션쇼 모델 지원과 그랜트 어워드 지원에 한인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RKTV 뉴스 조한규입니다. 지난 4월에 이어서 두 번째 K-프랜차이즈 쇼케이스 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LA 한인타운 옥스포드 호텔에서 열린 한국의 프랜차이즈 기업 해외 진출 지원 사업과 연계된 2017년 제2차 K-프랜차이즈 쇼케이스 설명회에서는 커피베이, 맘스터치, 태권구이를 비롯해 9개의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투자와 가맹점 설립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무역이라고 해서는 꼭 우리가 컨테이너로 왔다 갔다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국 중소기업들을 도와주는 것은 프랜차이즈도 지금 많이 저희 무역협회 회원이라든지 이런 한인 커뮤니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무역협회가 같이 함께 주관을 하게 되었고요. 또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SNS의 발달로 고객들이 좋은 비즈니스로는 찾아갈 수밖에 없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좋은 투자의 기회를 잡는 계기가 되길 희망했습니다. 나아가 창업을 통한 새로운 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세계한인무역협회 옥타LA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미국서부지회가 공동으로 주관했습니다. 구사마리탄병원과 한미메디컬그룹이 제21회 한인 무료 건강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박람회는 오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두 섹션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보험 소지 여부와 신분에 상관없이 18살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사마리탄병원의 손혜리 한인 담당 마케팅 매니저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비용과 보험 문제 등으로 진료를 꺼려온 한인들이 걱정 없이 건강을 돌보길 희망했습니다. 50명 이상의 의사 선생님들과 200여 명의 봉사자들이 나와서 토요일 날 쉬지 않고 커뮤니티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여러분도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참가자들은 당일 아침 8시부터 접수가 가능하며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LA 노인국의 2017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 메디컬 설명회를 비롯해 알차이머와 통증, 당뇨 관련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오후 1시부터는 콜레스테롤 검사, 전립선암, 혈압, 안과, 치과, 이비노과, 뇌졸증, 독감 예방접종, 그리고 암 등 총 25가지에 걸친 건강검진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한인 무료 건강축제에는 의료진 50여 명 외에 LA올림픽 라이온스 클럽 회원 50여 명 등 총 200여 명이 봉사자로 참여합니다. 뱅크 오브 오브 오브의 무료 자산관리 컨설팅을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뱅크 오브 오브이 시작한 웰스 매니지먼트 1대1 희망 컨설팅은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정 포트폴리오를 자세히 검토하고 상담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오늘과 내일 오렌지 카운티 어바인 컬버점에서 21일과 22일엔 LA올림픽 웨스턴점에서 28일과 29일엔 롤렌하이츠 노갈레스점에서 각각 진행됩니다. 은행 고객이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며 상담을 원하는 지점에 전화 예약을 한 뒤 현재 보유한 주식, 뮤추얼 펀드, 채권, 401k, 연금 그리고 생명보험 등의 포트폴리오 관련 서류를 갖고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슈 포커스는 쉽니다. RK9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